수도권의 모든 학교들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육부는 긴급 돌봄으로 학교에 온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학교들은 돌봄 학생들에게 급식 대신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긴급 돌봄 학생들이 점심으로 먹은 도시락입니다. 반찬은 잡채의 김, 몇 점 안 되는 김치뿐입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학교에 대해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 긴급 돌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선 영양가 없는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소규모로 급식을 할 경우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식재료를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예산을 들여 급식을 준비하려 했지만 학교 영양사와 조리사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 급식법 위반 이런 소지가 있어서 영양사나 조리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격증을 걸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경기도 초등학교 624곳 가운데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전체의 17%인 105곳 뿐 절반 이상은 외부 업체가 만든 도시락을 긴급 돌봄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돌봄 전담사가 여러 도시락 업체를 수소문에 배달받다 보니 영양은 기대할 수도 없고 여름철 식품안전도 걱정입니다. 어디서 울마 울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고 소독하고 책상 잡고 가림판 잡고 그리고 또 다 놓고 또 책상 잡고 하지만 교육부는 급식 제공 형태는 교육청과 학교의 소관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